어? 그거 좋은데? 사람들 중에 시참하시는 분 있잖아 시참해가지고 같이 경쟁 뛰어버릴게 시참 재밌겠는데? 시참 재밌겠는데? 너네 한 명만 여기 가서 나인 척 할 사람 있냐? 오 세중아! 세중아 좋다 안 보시는데? 게임 중에 못 보시는 건가? 후원으로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 시참입니다 시참 가능한가요? 서준님도 반갑게 좀 아이고 깜짝이야 시참님도 가능한데 잠깐만 지금 몇 명이야 그래서 잠깐만! 뭘로 들어가니? 티어! 어? 야 잠깐만 아! 진짜! 어 이거를 왜 말하는 거지? 다 넘어왔는데 아... 어? 아... 엄마가 아니고 아빠였는데? 누나가 아니고 오빠라는 거잖아 어? 야 세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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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격해 세종이 말고 진짜 다른 애 하지 말자 진짜 그럼 재미없어진다 잠시만요 빨리 쳐 세종아 세종아 잠시만요 쳐 잠시만요 세종아 디코 들어가 디코 들어가 빨리! 세종아 디코 들어가 빨리! 아 잠시만요 이거 닉네임이 뭐야? 아 씨X 이게 너무 어려운데? 티어가? 아 씨X 다른 아이디 대박 한 자리만 남겨달라고 세종아 출격해! 이걸로 가자! 이걸로 가자! 버니 펜티도둑 샵 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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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쳐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사실 오늘 스위치 방송 처음이라 헉! 헉! 다이아 3이요? 다이아 3이요? 한 대 쥐어받고 싶다 된 모씨 아 근데 처음에부터 제대로 할까? 처음부터 좀 살짝 섹시한 모습을 보여줘? 어? 자 친구야 재미나 오우어 그 손진이 시켜자는 제발 배니임이 스파레드 8 안녕! 에이 뭐지? 제대로 했어도 못잡았잖아! 구강 아이 utch기! 나 iook해 으 democratic 나 너네 팀인 척할테니깐... 나 죽이지..바 아 너네 팀인 척할게 너네 팀인 척 아 잠시만요 자, 여기가 온다 아 s**t 알겠어? 나머지 3명! 너희도 버긴 척 해야 돼! 왜겠냐구! 이거 살짝 쪼개 아빠님만 약간 쪼개는 느낌으로 가면 너무 꿀잼감이네. 아! 누가 긴 말을 했다고? 아 왠지 아는 눈치인데? 에잇? 아 근데 아! 눈을 못 뜨겠어 그나저나 아!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? 뺑이 몇개야? 비저잇! 비저잇! 미니땅! 아 집사적으로 물어봐? 안되겠다. 내 집사적으로 물어볼게. 에잇! 에잇! 플랜갈빵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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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플레이어 스탠딩 어! 하자님! 반응이 너무 느려요 하자님! 아이고 안되세요! 쯧! 쯧! 엔에미 스파릿이 쯧! 쯧! 이건 매너를 지켜달라고? 근데 일단 나인거 모르는거 아냐? 쯧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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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빠케리 모드! 빠케리 모드! 빠케리 모드 가야돼! 무슨 일이 빠케리 해야 민심 오르는거야 알지? 얘들아 보고 있지? 보고 있지? 이제 나한테 다 죽어줘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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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아 진짜 이거 아침에 이거 방송감 있으면 진짜 와서 죽어주자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쯧 ac 얘들아 그거야! 그거야! 와아아앙 옚 오케이 라gic 나이스 나이스 스토리 뭐야 내 말 받아주는 거냐구 얘들아 여기 모여있어 영어로 빨리 와 다 풍 쓴다 모였으면 전체대로 점 에니미 스파리 맞아줘 가지러와 오케이 좋아 멘트해 야 바보냐 딜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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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장님 네네 원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성함이요? 네네 아 이러면 좀 그렇고 왜요 에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난해요 나과할 뻔 방송감 방송감 됐다 열두살이 방송감 무슨 씨벌 길망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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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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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고 드론 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딩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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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님 제가 요번 거 캐리 해볼게요 얘들아 훅하푸하라 훅하푸 알겠지? 훅하압 으흑 오케 오케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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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님 착해리세요 으흑 으흑 얘들아 너무 좋았다 너무 달달심을 쓰였다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쇼수로 와라 으흑 으흑 으흐 아이치 안돼 얘들아 얘들아 쇼수로 와라 으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에라이 이건 이건 진짜 니게 에임 아니었냐 야 빅샵 좀 못하긴 한다 야 근데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너네의 희생 잊지 않을게 진짜로 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어 아 그냥 한 판만 해야겠다 내가 보기에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빠른 애들 때문에 이 진행이 안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인걸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?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까 너 귓속말 보냈다면서요 진짜 대모님이었어요 근데? 사실 호박아 그 저였는데 아 근데 에너 없었다 싶어서 사실 아 뒤에 좀 제대로 했습니다 아이고 기침 발휘해가지고 또 그 제가 에이스 몇 번 또 해드렸잖아요 예 아 아이고 숨막히는 에임서칭으로다가 예 네 아이고 아 진짜 내 손이셨구나 하여튼 그 뭐야 호두아빠님 네네 열심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오늘 방송 다시보기 있잖아요 네네 꼭 남겨놓으세요 아 근데 시옥이 꺼졌는데 호두님 호두를 좋아 막고 싶게 방송 다시보기 예 아 그 맞다 그 혹시 제 유튜브에 좀 써도 될까요? 아 예 네 됩니다 호두아빠님으로다가 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놀랬다 저 아 하여튼간 방송 열심히 하시고 네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가시죠 수고하세요 아 오늘 근데 솔직히 재밌었다 인정? 저는 오늘 여기서 가볼게요 빠빠